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알바하러 또 삼성역이 왔는데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유튜브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역에 와서 또 삼성역에 와서 알바하게 되었네요. 지금 집에서는 조금 일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드네요. 아무튼 조심히 앉아계.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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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구조가 있으시고 샐러드랑 함께 드시고 맛있습니다 약주랑 함께 드시고 맛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죽지만요 버텨보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와우 길면 길었고 짧은 짧았는데 진짜 복합적이네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이동해볼게요 올게요 면이 하나씩을 넣어서 면이 하나씩을 넣으면 면이 하나씩을 넣어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힌트 되어 있도록 일살될거에요 그래도 마이티스틱에 잘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지도록 와인과 맥주가 안 되시셔도 맛있됩니다. 여기는 스페셜 보다치즈, 여기는 오리지널 보다치즈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들수록 많이 탈길입니다. 이 시간을 섭이되지 않게 이 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만지겠습니다.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삼